네,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 들어갑니다. 네, 앞부분이 참 무난했죠. 무난했고, 30번만 좀 실속하다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8번을 또 조건부가 조건문제 아닌지를 구별도 안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음 문제에서, 그렇지? 네, 고음 문제만 봐볼게요. 앞부분 문제들 역시나 가볍게 여러분 계산,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요. 28번 문제봅니다.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4개의 동전 중 임의로 1개의 동전을 택하여 한번 뒤집는다. 네, 택해서 뒤집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처음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1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있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동전이 일단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시작이 지금 뭐냐면, 얘가 앞면이야. 앞면을 H로 할게요. 빰빠빠빠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시행을 다섯 번 반복했대. 야,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뒤집어, 이런 얘기야. 그런 걸 다섯 번 반복했더니,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대박 사건이죠. 4개의 동전이 같은 면이 보이도록, 뭐야? 놓여있대잖아. 이거는 사건이죠. 시행과 사건을 구별하라. 그렇죠? 사건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조건방률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먼저, 그래, 다 앞면으로 같은 경우랑, 다 뒷면으로 같은 경우를 쪼개서 당연히 구해야겠지. 경외술을 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앞면, 다 H가, 4개가 다 H인 경우, 위로 올려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형적이 뭐야? 그냥 밑줄 한 줄이야, 또. 그렇죠? 아, 이 문제는 밑줄 한 줄로 풀면 되겠구나. 뭐 더하기 뭐 분해. 그렇죠? 모두 앞면. 모두 앞면, 모두 앞면, 모두 뒷면. 모두 뒷면, 그 중에 모두 앞면, 분자를 올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는 또한 뭐야? 합률의 전체 분모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다 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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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테니까, 결국은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랑 모두 뒷면이 되는 경우의 수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아,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할까? 뭐, 그냥 세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당연히 1회, 2회, 3회, 4회, 내가 5번을 시행하니까. 그때마다 1, 2, 3, 4, 5회 중에 이 4개의 동전 중에 어떤 걸 내가 골라서 뒤집었는가? 그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구별돼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그래서 얘를, 이름을 A, 너 동전을 ABCD라고 이름을 불러볼게, 이렇게. 어, 그래.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뭐야? 일단 모두 H인 거. 야, 5번 시행했더니 결국 모두 H가 되는 거. 자, 먼저 당연히 뭐야. 남들과 다른 얘. 이 D 동전이 몇 번 선택되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된다니까. 당연히 모두 앞면은요. 아니, 얘가 5번 다 선택되면 되잖아. 홀수 번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홀수 번, 한 번 선택하면 H, 두 번 선택하면 다시 H, 세 번 선택하면 다시 H, 이거잖아. 아니, 말 잘 못해. H, T, H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짝수 번 선택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가 H로 바뀌려면 홀수 번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D의 개수가 몇 번 선택단을 위한 기준으로 분류하면 된다니까. 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D의 개수, D를 기준으로. 야, 네가 다 5번 다. 그러니까 뭐야? DDD, DDD. 이런 얘기야. 이런 경우일 수가 있겠죠. 기준이 명확하잖아. 야, 그럼 D가 3번. 아, 4번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D를 4번 하면 얘가 T가 되거든. 모두 앞면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 그거 얼마나 좋아. 그렇지? D가 3번, D가 1번. 그냥 홀수 번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야. 완벽한 기준 적극 분류라니까. 아,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구나.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뭐야? 자, D가 3번이야. 그러니까 D가 3번 나온 거야. DDD. 근데 물론 이제 얘네들이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야, D가 3번 나왔어. 그래서 얘가 일단 H가 됐어. 그럼 나머지 2번은 뭐야? 나머지 2번은 무조건 뭐야? 같은 동전 2번 나와야죠. 어, A 한 번, B 한 번. 끝나. 그럼 TT야.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나 AA 할 거야.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렇지? 예를 통하여 기준 적극 분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러네. 그래? 그럼 이제 뭐야? 자, 이제는 D가 한 번밖에 없대. 와, 떨려. 왜? 이제 나머지 4번은 어떡할까? 결국은 이제 얘는 H가 됐어. 그럼 얘네들도 뭐야? 무조건 선택을 안 하거나 짝수번 선택하거나. 와, 그러네. 그러니까 따라서, 따라서 3개 중에 하나를 4번 선택하는 경우가 있네. 그 안에서도 또 기준인 거죠. 야, 근데 그 D가 한 번 있고 아, 뭐야. 동전 2개를 선택해서 각각 2번씩, 그렇지? 짝수번이니까. A 2개, B 2개. 아, 이렇게 또 쪼개지겠지. 그 안에서. 요거야, 요거. 이걸 꼼꼼하게 여러분이 카운팅할 수 있는 거야. 요거죠, 그죠? 그래서 경우에서는 이제 뭐야, 얘는. 얘는 하나지, 그냥. 그치? 어, 1회부터 5회까지 다 그냥 동전 D만 선택한 거니까. 그치? 얘는, 아, 그래. DDD, 그리고 AA. 근데 AA가 BB, CC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세 가지. 놓치면 안 돼, 그죠? 그 세 가지에다가 이제 뭐야. 그게 AA가 됐든 BB가 됐든 CC가 됐든 순종,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이순아. 이순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종, 그죠? 5평 나누기 3평에 2평까지가 됩니다. 얘,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5, 4, 20에, 10에. 어, 얘는 30까지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얘는. 얘는 말이야, 맞아. 네, 같은 게 네 번 나오는 게 A도 되고, B도 되고. 역시 세 가지가 있어.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5평 나누기 뭐야? 4평이죠. 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5, 3, 15가지가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세 개의 ABC 동전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3, C, 2가지겠죠? 어, 그것도 세 가지죠, 그러니까. 그쵸? 어, 그래. 그래서 선택해서 결국은 5평 나누기 뭐야? 2평에 2평까지죠. 같은 게 두 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치? 아, 그러네. 그래서 그 계산해봤더니 결국은 얘가 5평하기 4는 약분이 될 테니까 3, 2, 6, 5, 30이죠. 어, 그러니까 90까지네. 그래, 그래서 일단은 뭐야? 그래, 모두 H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더해봤더니 어, 뭐야? 130, 6까지가 되더라니까. 이야, 그러네. 그래서 뭐야? 여기 136까지 가는 거야. 여기도 136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니, 모두 T인 거만 이제 세면 돼요. 야, 이제 모두 T인 거야? 자, 모두 T인 거 이제 어떻게 돼요? 라인 긋자. 라인 긋고요. 자, 이제 모두 T야. 뭐야? 모두 T라는 건 이제 거꾸로 T는 짝수번 선택돼야죠. 그쵸? 왜? 그냥 다 T로 와야 되잖아. 근데 얘가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H는 반드시 T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ABC는 전부 다 홀수번 선택돼야죠. 그쵸? 홀수번 선택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관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 그래서 가감하게 내가 일단 A 하나, B 하나, C는 적어도 하나씩은 무조건 선택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다 TTT가 돼야 돼. 그럼 이제 T가 네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이제 같은 거가 L, B, C, D 중에 같은 거가 두 번 선택돼야겠죠. 그거, 그쵸? 그래서 선생님 그때 뭐야? 예를 들어 C가 두 번 또 선택된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그치? C가 두 번, B가 두 번, A가 두 번, D가 두 번 다 되겠죠. 이런 거, 그쵸? 아, 그러네. 그치? 그냥 끝이네? 그게 다네? 그러니까 C, C가 반복되는 거랑 D, D가 반복되는 건 다르잖아. 왜? 얘네들은 같은 것이 있는 거니까. 그치? 딱 이 두 가지겠네. 야, 그러니까 모두 T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편해. 어, L, B, C가 적어도 하나가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제기업은 이제 D가 선택이 안 되는 경우와 D가 선택되는 D가 한 번 선택되는 경우 두 번 선택되는 경우와 D가 0번 선택되는 경우 기준적 분류가 이뤄진 거죠. 와우, 그래. 그래서 얘도 뭐야? 그래, 야, 어떤 게 반복될 거야? L, B, C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그치? 네,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5팩 나누기 뭐야? 3팩이겠죠. 5, 4, 20에 얘는 60까지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얘는 A, B, C고요. 그리고 얘는 D, D죠. 얘는 그냥 이게 다죠.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따라서 당신 5팩에 나누기 2팩이고요. 네, 5 곱하기 4 3이니까 5, 4, 20에 3을 곱한 또 60까지가 돼서 그래서 여기에 120까지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쵸? 이게 답이야. 조건부 확률인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겁니다. 그쵸? 아, 어차피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쵸? 총 5번을 시행하고 4의 5승은 있으나 말하잖아. 그거야. 그래서 계산을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 2, 5, 6 하필에는 걔가 2의 8승까지이기 때문에 2, 5, 6에다가 136을 곱한 거 그래서 내가 뭐야? 아, 얘가 8이네. 그쵸? 그러니까 8인 8 8, 7의 56이니까 8이 약분돼서요. 얘의 3승이 날라갔으니까 2, 5승. 그래서 정답은 32분의 17이라는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죠. 정답은 1번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